보통 아주 격렬한 서로 신체적인 싸움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에는 어느 정도 좀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걸 해결해 나가는 걸 통해서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는 기반을 닦아 나가기도 합니다 동생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되시면 개입은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요 너 왜 자꾸 동생 괴롭혀? 이렇게 해서 자꾸 괴롭히는 형에게 초점을 두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행동이 이상하게 더 강화가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또 자기에게 주는 관심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참 이상해요 그렇죠? 그래서 이럴 때는요 오히려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 싹 무시하시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담뿍 격려하시는 게 오히려 아예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잘 놀 때 어머나 네가 이렇게 동생이랑 이렇게 노니까 동생이 너무 재밌어 하고 행복해한다 이렇게 네가 동생을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이런 걸로 아이가 하는 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잘하는 행동을 담뿍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 1번으로 하시는 거 2번 그 다음에 아이가 만일에 이런 행동이 있었을 때는 괴롭히는 형한테 혼내기보다는 동생한테 먼저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아이고 형아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생이 너무 속상해졌구나 형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이 아이가 속상한 것을 많이 공감해 주시면서 얘랑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형아가 소외되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애가 좀 가만히 이렇게 해서 이게 아 이렇게 되면 내가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형 일로 와봐 어떻게 된 거야 하고 형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피해자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담뿍 이 아이랑 먼저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하게 되시면 이쪽에서 아 이렇게 되면 내가 좋을 일을 받을 게 없겠구나 완전히 소외되는 거 소외가 제일 무섭거든요 소외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조금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